그럼 이제 표 파트인데요. 7번부터 갈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표 같은 경우는 상단 정보에서 여기 요일 그다음에 세션 시작과 끝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장소가요. 위에 올라가 있어서 잘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장소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누가 하는지 뭐 이 정도 알아놓고 그다음에 항상 날짜 여기 장소는 여기구나. lesson topic은 이거구나. 그럼 대체 이 장소들 앞에 혹시 내가 at the 무슨 무슨 센터라든지 무슨 홀이라든지 어디에 있는지. library는 in으로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입으로 해두시는 거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하겠고. 여기 lesson topic 안에서도 혹시 이걸 그대로 쓸 건지 앞에 너를 붙였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 뭔가 이상하죠. 이거 딱 봐도 8번이죠. 그러면 자 7번 여기서 cover 8번. 그럼 여기 안에 9번 나온다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공통 정보 어디 있어요. 쭉 보시면 비슷한 거 보이세요. 아 네.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거 딱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물론 public library도 있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가 9번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듣는 거예요. narrator는 맥스가요. 자기 스케줄실 잃어버렸다고 없다고 아직 못 받았다고 전화가 와서 이거 좀 달라. 레슨 스케줄을 좀 알려달라라는 내용에서 제가 상담사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 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7번 보겠습니다. when does a touring program begin and end 시작과 끝 begin and end 이거는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딱 이렇게 들려요. 개네는 이렇게 들려요. 개네는 이렇게 들려요. 개네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begin, end, end 이렇게 정성스레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걔네네만 들어서 아 시작과 끝을 말하라고 이렇게 알고 가도록 하죠.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그게 언제라는 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보통 what time을 쓰면 시각이고, what day는 요일이고, what date는 날짜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물어보지 않고 when으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냥 날짜, 시간 정보를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the program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냥 다 갖다서 the touring program은 주격을 딱 먼저 잡고요. begins, 3인칭 단수로 begin 들었으니까 begins 그대로 가져올게요. begins on Monday, 월요일날 시작해서 and ends, and ends 요거 조금 따로따로 가주는 게 좋아요. and, and 이러지 마시고 and, and 이렇게 따로요. and ends on Friday, 금요일에 끝납니다. and, each session으로 지금 문장 다시 시작한 거 보이세요?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쫙 있는 거지만 각 세션들은 6시에서 8시 반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지로 따로 잡았습니다. each session is from 6pm to do 괜찮고 until 8.30pm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는 요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답변 틀? 공식처럼 입혀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비동사도 동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세요.